대전 서구 평송 수련원 삼거리에서 대덕구 대화동 대전 산업단지를 잇는 한샘대교가 어제 오후 4시부터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샘대교는 450억 원이 투입돼 교량 길이만 420m인 왕복 4차로로 이번 개통으로 대전 산단으로 이어지는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해시는 한샘대교 통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2만 대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고 신설되는 회덕IC에서 둔산과 대덕특구 간 연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